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간 생체 실험을 자행했던 일본 731부대 전 부대원이 중국 하얼빈 만행 현장을 찾아 참여했다고 관영신화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731부대 소년병 출신인 시미즈 히데요시는 과거 731부대 본부로 사용된 건물을 찾아 해부된 인간 장기를 받고 실험 대상의 뼈를 수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또 731부대는 일제의 항복 직전 시설을 폭파하고 수감자들을 학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당국이 역사를 직시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전쟁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